네, 2부사의 김성희 사무 운영위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.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잘하셨다. 네, 이것으로서 우리가 19, 20까지 진행된 순서를 다 했습니다. 네, 조금 아쉽죠? 좀 아쉬워서 우리 김동식 명예회장님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 어떨까요? 여러분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김성희 씨 명예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성희 씨 명예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성희 씨 명예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성희 씨 명예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성희 씨 명예회장님, 감사합니다. 도루나 탈올대야 도루나 도루나